꿉꿉하고 더울 때 엘세틱 갔는데 누워있는데 스킨, 로션, 영양크림, 고무팩, 아니면 기기관리, 마스크 세트. 요 정도 단계 가면 저는 짜증나서 못 누워있을 것 같아요. 등에 땀이 그냥 쫙 찰 것 같은데 아이크림은 1만 가지고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코스로 얼굴에 다 먹여주는 관리입니다. 기기 관리 없고요. 스팀으로 이렇게 열어서 모공 열고 하는 과정도 없이 얘만 그냥 오롯하게 들어가는 관리니까. 가격 대비해서 집에서 똑같은 아이크림 가지고 여러분 손으로 하시면 아침, 저녁 정말 수월하게 관리를 하루에 2회씩 한다 생각하셔도 좋으실 정도로 동일한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주시고자 아연언니가 매 방송마다 이렇게 맨 얼굴로 나와서 얼굴에 그냥 아이크림을 쏙쏙쏙쏙 먹여주는 관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관리를 이제 에스테틱에서 먹은 비포 애프터 화면을 봤어요. 그런데 참 관리가 잘 돼가지고 어떻게 인위적으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진짜 피부 되게 잘 먹었다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모공을 열고 스팀을 쬐어주고 아니면 특별한 기구가 들어가서 이 크림을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오롯이 사람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반을 얘 한 통을 다 먹였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열지도 않고 안 열대요. 그런 과정조차가 없대요. 그런데 왜? 얘는 워낙에 흡수가 이미 잘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흡수가 뭐가 흡수가 되는데 이 피부 노화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챙겨 바르는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하는 일을 쫙 그려다가 여기다 샥 넣어놨어요. 그게 그대로 흡수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하는 일조차 아주 순하게 자연유래 성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씻고 나서 이 하나만 피부가 멋있게 쫙쫙쫙쫙쫙 도포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얘가 하는 일 여기에 우리가 못 챙겨 바르는 거 여기 처지는 것 때문에 여기 살짝 길어지는 것 때문에 여기 점점점 늘어지고 여기 늘어지는 거 있죠. 여기까지 주름 챙기는 거. 그럼 아이 베개 미간 주름에 카튼 주름에 엄청 멋져 주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탄력도 미백도 보습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 많은 무지무지 다양한 제품들을 챙겨 바르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이 얘 하나만 피부가 멋있게 싹싹싹싹 싹 들어갔죠. 그거 하면 끝이에요. 에스테틱에서는 그대로 짜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 솔로림이 있지만 우리는 그건 없어도 얘는 이미 전 원료 사이즈를 여러분들 모공 하나 대비 200분의 1로 채쳐놨어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발라도 시원하게 넣으면 더 좋겠지만 그냥 손으로만 핸들링을 해도 싹 들어갈 수 있게. 그런데 그 들어가서 하는 게 여러분들 여기 챙겨보라 여기 챙겨보라. 아니요. 얘가 다 해요. 다 해요. 그래서 하나만 바르시느라고 정말 능력히 말씀드리는 거죠. 스킨 로션도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이거 하나로 다 끝내실 수 있어요. 심지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성분도 최초로 피부 친화적 자연수가 들어가 있어서 물 베이스부터 차원이 다르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 세계에서 공수해온 자연율의 핵심 성분을 무려 91.5% 최대로 넣어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도 넣어도 이걸 잘게 잘게 쪼개서 피부 안쪽에 흡수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모공보다 작은 사이즈 저분자 캡슐 공법으로 잘게 잘게 쪼개주다 보니 아무리 많은 양을 발라도 밀리는 게 없어요. 오로지 피부 안으로 그러다 보니까 최대 45가지 임상을 고객님 얼굴 위해서 느껴보실 수 있으십니다. 모공보다 다른 것 같네요.